화가 나면 화를 내고 짜증이 나면 짜증을 내고 너 화 좀 풀리면은 너가 좋아하는 분식 먹으러 가자 오늘 먹다보면 화가 좀 풀리거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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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셋..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아름이 더 예뻐졌네. 보고 싶었어, 아름아. 거짓말? 거짓말 아니야. 어떻게 아빠가 딸을 잊어. 내 딸인 건 안 변해. 아빠한테도. 엄마한테도. 다른 사람이 행복한데 왜 저까지 행복해질까요? 그 맛을 호텔리아 아는 거야. 그쵸? 잘됐다, 우리 아름이. 그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그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그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아멘 아멘 안 되죠? 전 슈트 입는게 제법 익숙해졌어요 지민이요? 지금 중요한 전화가 네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중요한 시간 도템을 잃어버려서 공연을 못하게 됐어요 공연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끔은 고달픈 일도 생기지만 저 지금은 공연이 지연되어서 입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준 하하 하하 누구.. 이죠? 최고의.. 탄정 배달 찾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정말 감사합니다. 찾았어. 찾았어. 유비씨 파이팅 하세요. 감사합니다. 이런게 호텔의 매력이죠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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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